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단 팩트 공격으로 바보같은 남미세, 요즘 말로 연애고자라고 하죠. 그런 쓴 일을 구해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8살 연상의 효자 남친, 계속 긴가민가 혼미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제 행복을 찾아 도망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들 행쇼? 원지, 8살 연상 효자 남친, 결혼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뭐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자인데요. 지금 저한테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서요. 그건 바로 저희 남친과의 결혼 문제인데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남친은 저보다 8살 연상, 지금 39살이고요. 현재 기준 2년 조금 넘게 연애를,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일단 저부터가 엄청 많이 좋아하는 중이고요. 남친 역시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게 느껴져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면 연애를 했던 사람들 중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포 한 번 하자면 이 쓴이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쓴입니다. 아시겠죠? 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최근 저희 부모님이 너 정말로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라. 이러시는데 이게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고민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솔직하게 써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좋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친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입 밖으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저 스스로도 지금 이게 뭔 거지 같은 경우인가 싶은데요. 일단 그러니까 남친에게 누나가 한 명이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부모님과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에요. 두 분 모두 당연히 은퇴를 했고 누나분은 취업을 뉴질랜드에 하면서 지금은 이민을 간 상태예요. 그런데 남친 누나가 굉장한 효녀라서 거의 매일 본인 동생인 제 남친에게 영통을 걸고 그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 최소 5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친 역시나 만만치 않은 효자인데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보험료 등등등 거의 모든 공과금을 남친 혼자 부담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외식할 때 비용들 다 쓰고 한육, 과일, 여러가지 식재료들 또한 남친이 다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요. 저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정적인 것 같아서 더 멋지다고 봐요. 하지만 본인 가족들에겐 늘 이렇게 하면서 그에 비해 여친인 저에겐 돈을 너무 아끼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서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록 나이차가 8살이라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무엇보다 절대 얻어먹고 다니면 안된다 라는 저희 부모님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사귀는 내내 데이트 비용 항상 더치페이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거예요. 최근 들어보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거의 8대 2 정도로. 거기다 뭔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다가 영화 같은 걸 예매할 때 저기요. 예매했어? 그럼 팝콘은 내가 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우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면 혹시 제가 쫌팽이인 걸까요? 아니 뭐가 됐든 간에 자기 가족들에겐 돈을 펑펑 쓰면서 저한테만 자꾸 이러니까 계속 뭐야?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일 선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30만원짜리를 해주면 제 생일에는 한 25만원 정도로 가격을 뭔가 딱 맞춰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지만 이게 한 두어 번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됐든 생일 선물 뿐만 아니라 절대 제가 해준 가격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다 보여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 문제 말고도 또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등등등 이런 빨간 날이 되면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머니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며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저도 무리를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늘 그래 왔어요. 명절에는 이 사람 얼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과한 건지 이걸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되게 좋았습니다. 나도 그럼 명절에 우리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잘하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시키지 않는 건가? 그래서 나도 이게 좋은 건가? 헷갈리네?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고 뭔가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확 나쁘다. 확 좋다가 아니라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쓰는 거 이거는 진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언젠가 딸자식인 제가 결혼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해도 독립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전에 28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놓으셨거든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뭐? 야! 그게 정말이야? 아이씨! 아니 왜 그동안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사람 섭섭하게 여하튼 뭐 우리는 결혼할 때 집 안 사도 되겠다. 이러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 남친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대놓고 신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열받고 이게 뭔가 싶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상 멜랑꼴리안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만을 엄청 챙기는 효자인데 만약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좀 잘해줘 라고 바라는 건 이기심이겠죠. 빵 같은 걸 살 때도 그래요. 저는 저희 부모님 드실 건 물론이고 남친 부모님 드실 것도 늘 함께 챙기고 사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언제나 자기 가족들 먹을 빵 딱 5만원어치만 사거든요. 나는 10만원어치 사는데 역시 이 모든 게 제 욕심이고 헛된 기대인 걸까요? 그냥 이 사람이 자기 부모님한테만 잘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만 챙기고 더 잘할 거야. 니네 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인드로 사면 제 마음도 좀 편해질까요? 제가 자꾸 어떤 큰 기대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나이 31살에 다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제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욕심이 많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젠 결혼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하고 자꾸 이렇게 고민이 돼서 바보 같은 걸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미 네가 쓴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참 너 답답합니다. 아니 그 남자 39살이라면서요. 그 나이 처먹고도 연애 잘하고 있는데 31살이 왜 새로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황당하고 불쌍한 사람은 네가 아니고 너 같은 딸을 위해 28평 아파트를 사 놓은 니네 부모님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됐으니? 그게요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에효 저도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2번 눈물같아 소리하고 자빠졌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침퇴 뱉고 당장 도망을 가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3번 아니 그깟 눈물 좀 나는 거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니네 부모님이 흘릴 피 눈물은 우습게 보인다 이거죠? 4번 쓴이 뭐 어디 큰 하자라도 있습니까? 얼굴이 벌레 먹은 뭐 복숭아처럼 생겼나? 2번 다시 연애하는 게 힘들까 봐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하면 그게 진짜 멍청한 선택이에요. 욕도 아까울 정도죠. 해보든가. 3번 아니 그 남자의 대체 어디가 쓴이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빨간 날도 지 가족이 우선이고 즉흙을 입만 아가리인데 어? 지금 뭐 잘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남자 어? 여자한테 끈뻑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겨우 결혼 이야기라도 꺼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너만 그걸 모르네? 그래 결혼해봐라 계속 그렇게 친절하겠냐? 4번 이 바보 같은 그냥 너를 안 좋아하는 거야 등신아 아유 씨 남미세냄새 7번 너네 부모님이 9번 뭔가 이상하다 저 자식 저 자식 제가 혹시 유부남인 거 아니야? 어? 유부남 냄새가 나 10번 쓰니 장례 희망이 혹시 노인 요양보호사입니까? 그것도 무료로 추가 이 바보 같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치 본인의 일처럼 조언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실 그래요. 저는 이번이 첫 연애가 많습니다. 어떻게들 아셨대요.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되게 엄해서요. 대학교 때까지 연애는 아예 금지 상태였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 박사를 따려고 공부와 일에만 열중을 하녀라 연애할 시간도 없어서 28살이 되어서야 겨우 지금의 남친을 만났던 거예요.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잘해준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그걸 잘 몰라서 결국 이런 거지같은 사다리 터진 것 같습니다. 술 안 마시고 여자 여사친 같은 거 안 만나고 바람 안 나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카톡 하는 거 보면 그 누구보다 저를 많이 걱정해주고 또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는 데다가 연락도 바로바로 잘 되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어디로 놀러를 갔었는데 그리고 특산품을 샀는데요. 남친이 자기 부모님 물건만 사왔길래 제가 나도 그럼 우리 엄마 아빠 거 사야지 이랬더니 남친이 쿠팡으로 주문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잘 챙김 받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 이전 단 한 번의 사례도 없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됐거든요. 나는 남친이 없었으니까 제 나이 서른 살 때 이직을 위해 잠깐 취준생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점심 사면 남친이 저녁을 사고 그 후에 또 제가 디지털을 사면서 똑같이 더치페이 하는 생활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참 칼같은 사람이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보니까 이게 저도 알면서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저한테 써주신 댓글들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이별이 하고는 쉽지만 아직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 관계를 끊어내는 법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를 떠나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서서히 거리를 벌려서 이 사람하고는 이별을 할 거고 그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들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히들 계세요. 저는 제 행복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댓글 1번 야 남자 입장에서 진짜 아깝겠다. 이런 개호구 중에 상호구를 어떻게 어떻게 겨우 찾아내가지고 겨우 다 구슬려놨는데 이제 튀려고 하니까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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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부디 안전이별하길 바랍니다. 남친이 그래요 지 입장에선 식모이자 노예인 승희를 놓치기 싫어서 펄펄 날뛰게 뻔하거든. 그리고 당신 말이야 개 멍청하고 사람 분 없는 거 이거 나이 31살 먹고 부모 탓은 절대 하지 맙시다. 오케이? 어? 2반 아니 근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또 승희가 곧비리도 아닌 대학생 때 연애 금지한다고? 그런 집안에 있다고 아니 그리고 이제 어린애도 아닌데 부모님이랑 정서적인 독립을 좀 하세요. 네가 안 그러고 사니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고 주체적인 인간관계도 당연히 못 맺는 겁니다.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개처럼 3번 그래 잘 생각했다 제발 좀 헤어져 그래 뭐 이제라도 헤어진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가 됐든 간에 반드시 완벽하게 헤어졌다는 후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승희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